오늘도 이슈톡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뭐 주식시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시끌시끌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가상자산 가상화폐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발행했던 뭐 루나 테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완전히 폭락한 거죠 100%가 99.9%로 폭락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산 가상화폐로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한때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면서 정말 글로벌 코인으로 인정받았던 루나가 최근 99%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급락했고 말 그대로 휴지조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거래소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가 되고는 있습니다. 이제 물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이제 날짜만 정해놓은 상황인데 0.000이 달러니까 거의 이제 휴지조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루나 코인이 뭐에 떨어졌고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보려면은 일단 그 루나의 자매 코인은 테라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라폼 테라 재단이 이제 루나랑 코인을 둘 다 이제 발행을 하는데 이 테라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서 미국 달러에 연동이 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고 시장 일각 여의도에 있는 계신 분들은 사실 믿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각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안정적이다. 1달러에 연동되기 때문에 가치가 안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1달러에 유지를 하냐. 그러면 이게 사실 루나를 뭐 이렇게 팠다 살았다 하면서 이렇게 1달러를 맞추는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워낙 폭락장이 오면서 이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루나로 뭐 테라를 사들여서 유통량을 줄이면서 테라 가격을 올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제 뭐 테라가 더 많이 빠지고 루나를 엄청 많이 다시 찍어야 되는데 계속 엄청 찍다 보니까 또 엄청 폭락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라 가격도 거의 지금 80% 이상 하락한 상태고 권더형 테라 폼랩스 대표도 이제 사실상 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인정한 상태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나 비썸 이런 데 통해서도 상장 폐지가 예정돼 있고 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사실 상패를 했다가 다시 이제 거래 재개를 한다고는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낸스에서는 사실상 효과 없을 것이다.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루나를 사선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외면이 당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와 금감원도 사실 이렇게 루나 사태 터지면서 좀 동향 점검에 나섰고 앞으로 좀 이제 글로벌 가상화폐에 대한 재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재정에 속도가 나지 않겠냐. 좀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만 그 임팩트를 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루나나 테라가 폭락하는 날 우리나라 코스닥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뭐 특히 이제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많이 폭락했잖아요.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준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아 역시 위험 자산을 하면 안 되는 시점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이제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게임사들의 성장 동력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P2E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했던 그런 코인을 발행하면서 이 게임 생태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P2E 게임이 이제 하나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했었는데 이제 그게 사실 좀 부정당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고요. 사실 국내 게임 개발사들 다 이제 P2E를 안 하겠다는 데가 없었거든요. 뭐 넷마블, 위메이드, 컴투스 등등이 다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좀 꾸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컴투스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컴투스가 이제 발행한 C2X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메인넷을 이 테라랑 루나랑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뭐 루나가 하락했다고 C2X가 하락하라는 법은 없지만 일단 그 근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컴투스도 이제 메인넷을 이동하겠다. 좀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일단 이렇게 그 코인 자체가 하락을 하면은 이 컴투스 안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게임 아이템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이제 위믹스로 사실 재미를 많이 봤죠. 작년에도 수천억 원대 매출을 코인에서 이제 발생하기도 했는데 여기도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때 뭐 2천 원, 3천 원대까지 됐던 그런 위믹스 코인 가격이 지금 2천 원대를 간신히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P2E 게임을 사실 위에서 이제 사실 제도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게임 업계에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사실 국내는 아직 P2E 게임이 사실 불법이고 이제 해외에는 다 허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우리나라 제도가 늦다. 이런 걸로 지금 계속 게임 업계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제도화가 늦어지는 건 아니냐. 그리고 결국 이제 기업가치 밸루에이션이 낮아지는 걸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좋군요. 여러분 선생님 강의입니다. piece of Gold on YouTube, 방송 ce